아, 전 그리세요. 오늘은 From Enemy to Friend From Enemy to Friend 리안의 이야기 읽어볼까요? 그럼 읽어드릴게요 Saul was a religious man, a Pharisee He thought that anyone who believed in Jesus was spreading a lie and should be put in prison and even put to death 음, 사, 서울, 소, 서울이 우즈원이었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을 가졌대요 가졌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감옥을 가졌대요 Saul was going to Damascus to arrest Jesus' followers Suddenly, a bright light surrounded him He fell down A voice said, Saul, why are you so cruel to me? 음, 사, 그래서 어, 이 아, 사울이 음 하고 있다가 갑자기 빛이 내려오면서 왜 넌 날 싫어하냐고 말했대요 그래서 사울이 아픔에 으어 으어 을 이거 대장사우린 누구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하나님이 너가 싫어하는 예수라고 했어요. 그래서 사울이 어떤 집으로 갔어요. 일어나서 눈을 멀었어요. 그래서 3일 동안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았어요. 돼지가 먹고 있는 장면인데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돼지 먹는 거 보내드릴게요. 돼지가 먹고 있는 거다. 그래서 사울에게 가서 사울 눈을 다시 보이게 하라고 했어요.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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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울은 예수님이 믿는 사람을 죽이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라고 말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안다고 말씀하시고 사울은 예수님 전화인데 쓸 거라고 말했어요. 다이아몬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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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사울에게 갔어요. 예수님이 날이 전해서도 눈을 다시 볼 수 있게 할 거라고 했어요. 그래서 눈을 다시 볼 수 있었어요. 3번 아 2번이죠. 잘못 알아들었죠. 예수는 모든의 이름을 변했을 때 reading souls을 믿고 예수님이 사울을 바길레view라는 이름으로 변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사울을 바뀌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이 전하는 사람으로.. 그래서 사울이 바울로 이름을 바꾼어요. 마지막은 지식 sacrifices 그리고 지식으로 축하한 바 물론raham 뭘 쓱 어 아닙니까 우리인정서 사랑 네, 오늘은 From Enemy to Friends 레언의 이야기를 읽어봤는데요. 재밌었나요? 그럼 더 다음번에 재밌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그럼 안녕!